상왕버섯 안녕하세요 상왕입니다 백숙을 한번 해보는데요 귀하고 비싼 재료를 한번 넣고 백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상왕버섯입니다 면역색이 좋기 때문에 드시면 좋아요 이거는 물을 따려서 쓰거나 하기 좋고요 요즘에는 편보다는 이런 가루가 있더라고요 잘 우러나고 밥에 넣으시면 이거 다 통째로 가루까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밥도 하겠지만 백숙에도 넣으려고요 상왕버섯 백숙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다시 백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작은 거 여기다가 가루를요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국물에 바로 넣어서 끓여도 되긴 한데 가루가 좀 이렇게 붙어서 지저분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백에다가 넣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닭을 먼저 씻기 전에 대추하고 대추하고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한줌 정도 되는데요 뭐 한 10개 정도 그리고 요 대추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위로요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끓으면서 더 잘 우러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대추 껍질 두꺼워서 잘 안 우러나거든요 큰 건 아닙니다 한 10폰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잘라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기름 이렇게 떼고요 내장 덜 떨어진 거 있거든요 이걸 손으로 긁어서 이렇게 막 씻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 부분도 자르고요 좀 기저분한 것이면 잘라내줍니다 날개 혹시 펄 같은 거 덜 빠진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대로 껍질 안 벗기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껍질 벗기고 싶으신 분들은 벗기고 하셔도 돼요 제가 닭을 심는 동안에 미리 얹어 놓았던 물입니다 이 냄비는 5리터 냄비고요 닭을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물이 끓지는 않고 있고요 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 대추와 마늘을 넣어줍니다 이 버섯을 넣어서 끓일 때는 다른 거 안 넣고 이렇게만 넣고 끓여도 아주 깔끔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통마리로 할 때는 한 50분 끓여야 됩니다 세포막을 했을 때는 한 40분 끓이면 됩니다 가루를 이렇게 넣고 찬물에 넣으면 둥둥 떠서 밥을 앉으실 때 가능하면 뜨거운 물을 넣어서 섞어서 섞으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녹지는 않고 가루니까 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밥에 넣으시면 이렇게 밥할 때 골고루 잘 섞이고요 아니면 정 안되면 그냥 가루를 넣어서 해도 되긴 돼요 그냥 끓으면서 이렇게 섞이거든요 밥을 푸실 때 잘 섞으시면 돼요 기왕이면 이렇게 풀어서 밥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100% 찹쌀을 우선 물을 이렇게 넣고 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치사 눌러서 이렇게 따로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백숙과 먹겠습니다 백숙 국물에다가 살을 넣어서 끓여도 되고요 저는 찹쌀밥을 따로 해서 고슬고슬하게 말아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식구들이 따로따로 늦게 와도 이렇게 밥을 해 놓으면 퍼지지 않아서 좋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끓고 있는데요 시선 찹쌀 한 스푼은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국물이 약간 뽀얘면서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하고 찹쌀밥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버섯 가루가 뭉쳐있는 거는요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밥에다가 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좋은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버섯은 순해요 이렇게 색깔만 노랗고 이렇게 약간 버섯 가루 같은 게 좀 있어도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밥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건강에 좋은 상앙버섯 밥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잡곡밥에도 이렇게 상앙버섯 가루를 넣어서 밥을 하시면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보다는 가루가 여러 음식에 넣기 좋습니다 이렇게 상앙버섯 식혜도 되고 또 된장이나 술 담을 때 또 수제비 또 국수 반죽할 때 그럴 때도 넣으면 아주 몸에 좋은 상앙버섯으로 요리가 된답니다 쭉 끓여드셔도 참 맛있습니다 자 지금 한 5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런 거는 이제 건져내고요 닭을 건져내겠습니다 닭은 건져내고요 윗부분에 기름을요 이렇게 고운 채로 그리고 이것도 걸러내겠습니다 이런 거 이 정도대로 위에 기름이 많은 거는요 이걸 고운 면부에 부어서 걸러도 되는데요 이런 차이 정도로 걸러내세요 이렇게 밥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떠서 밥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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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앙버섯을 넣은 백숙이거든요 근데 맛은 향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앙버섯이 무맛, 무향처럼 다른 음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맛이 아주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항암과 면역성에 너무 좋은 상앙버섯이 들어간 백숙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찹쌀밥을 따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또 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찍어 먹어야 될까? 녹화되고 있었다 아, 녹화가 있네? 응, 먹으라 음 그러니까 어머 꽃 색깔이랑 맞췄네 응, 모랏게 그 국물이 남았으면 버섯죽을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닭가슴살 한 쪽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버섯죽에 이런 가슴살 한 개 넣어도 괜찮고요 평상시에 이런 닭가슴살 삶아서 이렇게 육수 조금 넣고 해서 상앙버섯죽을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맛도 담백하고 상앙버섯을 넣은 닭죽이나 아니면 야채죽에다가 버섯을 넣고 끓이셔도 되고요 저는 밥을 넣겠습니다 애호박 다진 것과 당근, 양파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금만 넣으면 됩니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소금을 넣고 이렇게 간을 하면 돼요 간은 너무 짜게 하지 말고 간간하게 좀 부드럽게 조금만 넣으시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상황보서 죽이 됩니다 대파 다진 것 조금만 넣고 다 됐습니다 밥알은 원하시는 만큼 퍼져서 드시면 돼요 저는 약간 덜 퍼진 찹쌀죽이 좋습니다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음 부드러운 죽입니다 음 벌써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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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각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